네, 실루엣시는 노래를 불러봤고요. 오늘은 아마 여기 오신 분들 다 처음 들어보시는 노래일 거예요. 저희가 작업을 해가지고 또 발매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곡이고요. 제목은 스트롱거라는 노래입니다. 내용을 잠깐 설명을 하자면 네, 어... 그... 제... 어떤... 제가 제 경험은 아니에요. 이거 비법을 깔고 있다. 제 경험은 아니고요. 제 경험은 아니고 어떤 커플이 있었는데 네, 어... 남자가 뭔가를 잘못했어요. 여자는 뭔가 때문에 삐친 거야. 네, 잘못했는데 근데 여자는 화가 나는데 남자는 뭐 때문인지 몰라요. 근데 이제 여자가 전화도 안 받고 하니까 알겠어, 알겠어, 막. 내가... 뭐라고요? 지금 잘못 들었나? 네? 아닌가? 그... 당사자세요, 혹시? 아니, 이거는... 그런... 전 책을 읽고 쓴 노래이기 때문에 네... 어... 그래서 이제... 나는 뭘 잘못했지 모르겠지만 우선은 기분 나쁜데 여자친구의 기분을 풀어줘야 하기 때문에 어... 네... 뭐... 전화도 하고 무릎도 꿇고 한다는 내용의 곡입니다. 어... 보통은 스트롱거라는 제목은 보니까 다 이렇게 뭐... 인생을 화이팅 있게 뭐 강하게 살자, 막 이런 내용인데 저는 그게 아니라 이제 연애를 하려면 멘탈이 강해져야 된다 라는 내용의... 네... 스트롱거입니다. 스트롱거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멋있다 근데 왜 이런 거냐 이게 이런 일이야 이런 잠수 타지 말자 제발 call me now 근데 내가 뭘 잘 못하는 거야 나 넌 웃기다 엄마 나 있잖아 넌 정말 나는 비바를 따고 그래를 좀 보고 이해할게 넌 웃기다 그러니까 넌 거기서 미달이라봐 Go No 아픈 걸 스스로 내려면 embarrass 아픈 걸 documents 널 가져가게 줘 보자고 이제는 다 잊겠지 계속 이러면 집으로 찾아갈까 우려도 잘못했다 말이야 계속 come on and give me So love you and I 이게 이런 일인가 Oh no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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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발 전화 좀 받아줘 아니 call me now 너 때가 좀 불었음 좀 이래서 생각해봤던 내 너무 빛나 얼마나 있잖아 넌 좀 만나러 빛나고 그래 이정도 이해 안 되니까 넌 거기서 기다리라고 Oh no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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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'm so good 사실 눈에 내면 새겨보자 Oh no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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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'm so good 내가 더 강해져 보자 나도 Oh no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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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'm so good I'm so good I'm so good I'm so good Oh no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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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더 강해져 보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스트롱곡 이게 처음 불러봤는데 어때요? 괜찮나요? 아 이게 둘이 코러스 하잖아요 어 어 어 이거 하잖아요 베이스 치고 기타 치면서 한다고 진짜 연습 많이 했거든요 괜찮나요? 잘 맞았어요? 제가 노래 부르면 다른 사람들께 안 들려가지고 잘 했는지 모르겠네 검사 맡아야 된대 아 잘 모르겠네